여의도 순봉교회 이영은 단임 목사가 콜롬비아 국제리더십 대성회 익스플로전 23에서 설교했습니다. 성회는 지난 17일 콜롬비아 칼립 이시온 바스 아레나에서 교계 목회자와 성도 8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이날 이영은 목사는 거룩한 꿈을 꾸른 자라는 제목으로 설교했습니다. 이 목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거룩한 꿈을 품고 간절히 기도하면 교회에 놀라운 부응이 임하게 될 것이라며 간절한 기도와 더불어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2005년부터 매년 개최하고 있는 익스플로전은 남미 전역에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는 목회자와 성도들이 참석하는 대성회입니다.